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대왕 치즈볼 오늘은 대왕 치즈볼입니다 음료는 탄산수 이딴 선수 맛있어요 자 그러면 치즈볼을 한번 먹어볼게요 얘가 원래 동그라미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보니까 이 안에가 다 통치즈라서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자 이거 무슨 방어? 일단 먹어볼게요 배에 물어 볼까요? 바늘 찢어볼까요? 아 요거는 머스터드소스 그래도 바늘 한번 찢어봐야지 이거 어떡해 이 여러분 자 여러분 바늘 찢는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거 같아요 그냥 자 먹어볼게요 와 치즈가 요즘에 대왕 요즘에 대왕 시리즈를 많이 하다보니까 맛있는거 보다는 그냥 디저트 단거를 많이 먹는데 오랜만에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고소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오징어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볼은 케찹이나 그런거보다 이거 머스터드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치즈볼 레시피가 많는데 제가 아주아주 예전에 오토바이 요즘은 유튜브나 그런곳에 치즈볼 만드는 레시피가 많잖아요 근데 누가 하세요? 이거 도넛 믹스에 안에 치즈볼 레시피 제가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제가 최초로 이거를 뭐랄까 개발 그냥 제가 시작했어요 차량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치즈 왜이래 치즈 치즈 이게 다 치즈 치즈 섬네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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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꺅! 새우 여러분들 점점 느끼해하네요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저 요즘 살 저 요즘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 근데 세상에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을까요 아 힘들어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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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를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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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연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저 이제 좀 느끼해요 뭐든 적당한게 좋은겁니다 너무 맛있는데 느끼한거는 어쩔수가 없어 여러분들 저 그만 먹을래요 맨날 왜 다 먹지도 못하는데 많이 만드냐고 그러던데 뭐 꼭 방송에서만 다 먹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끝나고나서도 먹을수도 있고 끝나고나서 먹을수도 있고 다음날 먹을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나눠줄수도 있고 꼭 그러니까 방송에서 다 못먹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치즈볼 만들어보시고싶은 분들은 저 옛날 영상중에 BHG 치즈볼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만들어서 드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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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